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이트 조정입니다. 잘 계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K-Shield 주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K-Digital Training,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융합 보안 과정,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5기, 6기, 7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좀 변경이 됐지만은 저희가 이제 루키 8기로 해가지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강사로 이제 투입이 된 것이고요. 절대로 이제 버퍼포이트가 주간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지 마시고요. SK-Shielders가 이제 주간이고 운영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타 이제 뭐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이 SK-Shielders 주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클라우드 보안 과정에 3기부터인가? 저 기수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3기인가 4기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6기가 어제 모듈 프로젝트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종합 프로젝트만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7기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7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안 파트를 제가 또 강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 과정인데 훨씬 더 길어요. 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려 이제 920시간입니다. 920시간이면은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지금 계열수로 따져도 거의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관리 같은 경우는 체력관리를 좀 잘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버티시려면은 좀 재미있게 최대한 강의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진도에 막 계속 저 밀어붙이는 스타일보다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참 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까지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제 이게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했어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맞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하고 서로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맞춰졌습니다. 원래 참여자가 이제 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밖에 교육 시장에서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조 강사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력서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기초 학습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 입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보완에 처음 접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모든 것은 다 실무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제가 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렵겠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는 제가 참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하는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의문이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파이썬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화 파이썬, 파이썬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안 파트나 이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초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문부터 그 다음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까지 그 다음 파이썬 자동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제가 진도를 쭉쭉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경우나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침해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침해사고 분석이나 보안 관제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해킹 기술들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모의해킹 실무 과정들이 거의 다 다 들어간다. 그 내용들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패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부적인 APT 공격까지 쭉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과정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들의 이제 모의해킹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인프라를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VMAO, VMAO 스피어 같은 VMAO EXXI죠. EXXI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상화를 구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AWS를 이용한 가상화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할 때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커 컨테이너 환경과 그 다음에 로드바레싱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웹방화백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합러그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나중에 최종 프로젝트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심화하고 맞춤에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모예킹과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나가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악성코드나 아니면 포렌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들이 다소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IDS와 관련된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한 룰 개발들, 그 다음에 탐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쪽 안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본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무 한 3년차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푸시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0명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한 명 한 명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우드 보안과 관련된 기초 강의들은 저희가 AWS 기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프라 보여드렸죠.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구축 실무들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AWS의 와프 환경이나 이런 로그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쳐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파트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그 모든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이상징후 탐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결과물들이 전복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들이 좀 부족했지만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물들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WS 클라우드 와치를 통한 그런 결과물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웹 로그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에러 로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레이션하게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상징후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침해사고와 보안관제 파트들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취약점 진단과 대응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모이익힘과 관련돼서 좀 더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나 API를 이용한 그런 기반의 그 다음에 버거헌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합러그로 사용할 수 있는 ELK 같은 경우에도 심화 과정으로 많이 다뤄서 거의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강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기술 파트만 하더라도 한 8주에서 9주 정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저하고 거의 두 달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계속 진도가 나가는 그런 속도에 맞춰가지고 좀 더 더 추가적인 컨텐츠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바로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좀 이렇게 올려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강의하고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격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 쪽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과정과 관련된 건데 강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나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